요즘 갑자기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호박시루떡 팥에다가 잘 익은 호박을 넣고 쌀가루에다 이렇게 호박시루떡 해주신 게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시장도 멀고 기촌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토너스 가루에다가 갈색 밀가루를 섞어서 호박하고 자색 고구마랑 찰옥수수도 넣고 머이 좀 넣고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쪘더니 호박을 좀 넉넉히 이번에 넣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호박시루떡 호빵하고 호박시루떡이 먹고 싶었는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맛이 탄생했어요. 너무 맛있고 순수한 맛이고 밭에서 딴 잘 익은 노란 황급색 호박 속이 너무나 잘 익은 걸 가지고 했더니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호흡